공병호 TV의 공병호 정부가 평소에 줄곧 갖고 있었던 그런 걱정과 불안감 그리고 우려를 국방 관련한 전문가의 인터뷰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 이야기를 한번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이 김희상 씨입니다 현재는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 계시고 또 상당히 명망있는 국방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두루두루 갖추신 분입니다 2019년 6월 19일 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주한미군의 미래 김희상 이사장의 전망을 압축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망 첫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을 흔들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한국군이 사령관이 될 미래연합군사령부 미래사의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과 맞물려 사실상 한미동맹을 흔들고 결국은 주한미군이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SCM에서 한미가 미래연합사, 미래사 구성에 합의한 이후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새로운 동북과 전략태세를 구상 중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되는 이 운명적 시점에 우리 앞길에 스스로 모혈을 파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미국의 새 동북과 전략태세의 구상은 미국이 주일 미군기지에 6만에 7만 명 규모의 동북과 사령부를 장설하고 한국은 2천에서 5천 명 수준의 파견 병력으로 경계 방어를 지원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동북과 파기태세의 기본축을 미일 동맹 위주로 바꾼다는 구상인 셈입니다 한국을 제외해버리는 겁니다 미국하고 일본 중심으로 규모를 키워가지고 태평양, 인도양 있는 부분을 모두 커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6.25 사변이 터지기 전에 1년 전에 미국은 500여 명 규모의 미군 군사고문단을 제외하고 전부가 다 철수하고 1년 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는 항상 그 기억을 하고 있죠 주한미군이 얼마만큼 그동안 전쟁 억지력에 기여했는지 그런 부분을 깊게 새기지 않으면 또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질문 두 번째입니다 한미동맹, 미국의 시각은 여러분 우리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한미동맹의 영혼하다, 영혼이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국 입장에서 항상 문제를 생각하라는 몇 가지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세계전략 혹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구현해서 지정학적 위치나 전략적 중력성 면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중요하다 국제정신을 못 잃으면 백성이든 누구든 다 고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국가를 포기해야 된다면 미국에게 일본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라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국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 세 번째, 미국은 일사불란하게 통합된 동북과 전략태세 구축에 대한 관심을 일찍부터 가져왔다 미국 방부는 주한미군을 주일미군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국 대체에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 규모를 키워서 주한미군을 빼가지고 주일미군에 포함시켜서 규모를 키워서 관리하는 것이 대중국 정책의 방어정책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은 중국 억제입니다 최근에 더 이상 경고할 수 없을 정도로 미일동맹은 강화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 신문 주필은 최근 한 월간지에 이런 이야기를 기고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분류론으로 경시되고 있는데 미국으로부터는 한국 분류론이 들린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일본 전문가 사회는 이런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미일동맹의 강화 이면에는 한미관계의 약화가 자리 잡고 있다 최후의 경우는 접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평택에 큰 부지를 마련할 때 오래 있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동명관계 지속 여부는 제3국에 대한 공통의 위협인식을 공유하라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과 미국 사회는 인식에 차야 하다 동명이 있으면 동명이 여러분들 반대되는 적에 대한 인식이 양국이 공유를 해야 여러분들 동명관계가 지속이 되죠 미국은 뚜렷합니다 전략적 적은 중국입니다 그걸 한국이 동의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항상 한국이 뭘 지금 이야기합니다 전략적 모호성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동명은 제3자에 대한 공통의 위협인식을 전제를 하여 최근 한국은 한미일 동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사람들은 그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정책은 아닙니다 아예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중국 측에 처음엔 좀 두들겨 막혔죠 그러나 그걸 극복해야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안위를 챙길 수 있는 거죠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반도의 제2의 에치슨 라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경고 목소리에 나왔습니다 에치슨 라인이 뭡니까? 1950년 1월 10일 날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극동방위성은 타이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한 순위다 한국 배제 그래서 6.25 사빈이 터집니다 지도 보면 딱 나오죠 태평양 방위순이 지금도 얼마인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동맹이라니 마땅히 한반도를 넘어 동맹의 필요와 요구에 협력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지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선택의 문제를 계속해서 미룰 수 없는 거죠 동맹이 의무는 다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겠다 그건 동맹이 아니죠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다하지 않겠다 어떻게 동맹입니까? 동맹이 아니죠 미국이 필요하면 우리가 미국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안보를 책임져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에 미혼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한국을 진정한 동맹국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2019년 4월 말 와신톤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가 열렸습니다 성주기지에 야전에 배치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정식 배치를 서둘러 줄 것을 계속 미국이 요구한 겁니다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2017년 일이니까 2년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군 관계절은 당시 회의에서 미국 측이 이틀에 걸려 두 차례 이상 사드의 조기 배치를 요구했다 그렇게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 측은 환경영향평가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 절차를 안 해주겠다 이야기죠 미국이 한국에 주둔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와 성주기지 리모델링에 대한 미국 인내심도 한계에 점점 도달해 있다 현재 성주의 사드 배치는 일부 시위대로 인해서 육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미군들의 모든 물자는 헬리콥터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가 국가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일곱 번째 동맹관계는 어느 일방의 통보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으며 두 나라 가운데 어느 한쪽에 통보하면 1년 후에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동맹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가짜 없이 동맹관계를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요컨대 한미동맹은 일방의 통보에 의해 1년 후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동맹입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영원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의무 그리고 또 해외에서의 의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부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중동에 국군을 파견한 거 아닙니까 국내 반대가 많았지만 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거죠 권리만 찾고 의무를 등하느냐는 동맹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이 주한 미군의 철수 즉 상징적인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를 주일 미군에 통합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겁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과 읍박자를 만들어내고 미국 측의 요구를 그냥 방임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기 전환을 서둘면 서둘수록 주한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들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정부는 제조업 기반을 파괴하고 원전 기반을 파괴하는 그런 것 외에 산업 기반을 파괴한 것 외에 안보 기반을 파괴한 그런 정부였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아마 평가를 받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공기를 마셔왔기 때문에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